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화이팅! 자, 루켓터 퀘스천 1번, 손목에서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어요. 2번, 발목에서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어요. 3번, 골목에서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어요. 4번, 제목에서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어요. 오케이, choose the correct answer. 네, 잘했습니다. 정답은 3번, 골목입니다. 오케이, 골목에서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어요. Children are playing soccer in the alley. 골목에서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어요. 1번, 손목, wrist. 2번, 발목, ankle. 3번, 골목, alley. 4번, 제목, title. 오케이, next question. 1번, 지금 있는 곳이 어디예요? 2번, 지금 있는 옷이 어디예요? 3번, 지금 있는 못이 어디예요? 4번, 지금 있는 꽃이 어디예요? 오케이, choose the correct answer. 네, 잘했습니다. 정답은 1번, 곧입니다. 오케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예요? Where are you now? 지금 있는 곳이 어디예요? 1번, 곧, place. 2번, 옷, clothes. 3번, 못, nail. 4번, 꽃, flower. 오케이, next question. 1번, 방이 좁아서 누울 공장도 없어요. 2번, 방이 좁아서 누울 공항도 없어요. 3번, 방이 좁아서 누울 공간도 없어요. 4번, 방이 좁아서 누울 공기도 없어요. 오케이, choose the correct answer. 네, 잘했습니다. 정답은 3번, 공간입니다. 오케이, 방이 좁아서 누울 공간도 없어요. The room is small, so there is even no space to lie down. 방이 좁아서 누울 공간도 없어요. 1번, 공장, factory. 2번, 공항, airport. 3번, 공간, space. 4번, 공기, air. 오케이, next question. 1번, 산에 올라가면 공연이 참 맑아요. 2번, 산에 올라가면 공기가 참 맑아요. 3번, 산에 올라가면 공포가 참 맑아요. 4번, 산에 올라가면 공사가 참 맑아요. 오케이, choose the correct answer. 네, 잘했습니다. 정답은 2번, 공기입니다. 오케이. 산에 올라가면 공기가 참 맑아요. The air is very clear when you climb the mountain. 산에 올라가면 공기가 참 맑아요. 1번, 공연, performers concert. 2번, 공기, air. 3번, 공포, fear, honor. 4번, 공사, construction. 오케이, next question. 1번, 어제 BTS 자연에 갔어요. 2번, 어제 BTS 금연에 갔어요. 3번, 어제 BTS 공연에 갔어요. 4번, 어제 BTS 우연에 갔어요. 오케이, choose the correct answer. 네, 잘했습니다. 정답은 3번, 공연입니다. 오케이. 어제 BTS 공연에 갔어요. I went to BTS concert yesterday. 어제 BTS 공연에 갔어요. 1번, 자연, nature. 2번, 금연, no smoking. 3번, 공연, performers concert. 4번, 우연, coincidence, chance. 오케이, next question. 1번, 학생은 입장료가 가짜입니다. 2번, 학생은 입장료가 공짜입니다. 3번, 학생은 입장료가 진짜입니다. 4번, 학생은 입장료가 날짜입니다. 오케이, choose the correct answer. 네, 잘했습니다. 정답은 2번, 공짜입니다. 오케이. 학생은 입장료가 공짜입니다. Admission is free for students. 학생은 입장료가 공짜입니다. 1번, 가짜, fake. 2번, 공짜, free. 3번, 진짜, really. 4번, 날짜, date. 오케이, next question. 1번, 내일은 일주일이니까 수업이 없어요. 2번, 내일은 공휴일이니까 수업이 없어요. 3번, 내일은 집안일이니까 수업이 없어요. 4번, 내일은 온종일이니까 수업이 없어요. 오케이, choose the correct answer. 네, 잘했습니다. 정답은 2번, 공휴일입니다. 오케이. 내일은 공휴일이니까 수업이 없어요. There are no classes tomorrow because it is a public holiday. 내일은 공휴일이니까 수업이 없어요. 1번, 일주일, one week. 2번, 공휴일, public holiday. 3번, 집안일, household affair. 4번, 온종일, all day. 오케이, next question. 1번, 오늘은 오월을 배울 거예요. 2번, 오늘은 오과를 배울 거예요. 3번, 오늘은 오화를 배울 거예요. 4번, 오늘은 오 명을 배울 거예요. 오케이, choose the correct answer. 네, 잘했습니다. 정답은 2번, 과입니다. 오케이. 오늘은 오과를 배울 거예요. 오늘은 오과를 배울 거예요. 1번, 월, month. 2번, 과, lesson. 3번, 화, anger. 4번, 명, counter for person. 오케이, next question. 1번, 과일에 무슨 일을 해봤어요? 2번, 과속에 무슨 일을 해봤어요? 3번, 과식에 무슨 일을 해봤어요? 4번, 과거에 무슨 일을 해봤어요? 오케이, choose the correct answer. 네, 잘했습니다. 정답은 4번, 과거입니다. 오케이. 과거에 무슨 일을 해봤어요? 과거에 무슨 일을 해봤어요? 1번, 과일, fruit. 2번, 과속, spitting. 3번, 과식, over-eating. 4번, 과거, past. 오케이, next question. 1번, 저는 그 일과 관객이 없어요. 2번, 저는 그 일과 관계가 없어요. 3번, 저는 그 일과 관찰이 없어요. 4번, 저는 그 일과 관광이 없어요. 오케이, choose the correct answer. 네, 잘했습니다. 정답은 2번, 관계입니다. 오케이, 저는 그 일과 관계가 없어요. I have no relation with it. 저는 그 일과 관계가 없어요. 1번, 관객, 관객, audience. 2번, 관계, relation. 3번, 관찰, observation. 4번, 관광, sightseeing. 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자, please leave your score in the comment box. 오케이, thank you very much. 수고했어요. 화이팅! 3번,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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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